아 아 아 아 아 아 아 4번 송지영 4번 송지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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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 아 찍었어 찍었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효 3번 확인합니다 3번 야 저 3번이라 찍었는데 남아계신 분들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남아있는 번호가 되었어요 아니 우승 안해도 괜찮아요 선진주씨가 맞출번호 추첨하겠습니다 5번 5번 하하하 하하하 야 5번 5번 이광수 이광수 나 안녕 나 5번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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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번이야 나 5번에 5번 동물 왕국의 왕은 이광수 근데 그거 봤어. 기린. 맞네. 야 이 세 분이 한 분이 승이네. 자 이제 다시 전비선 씨 차례입니다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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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하셨나요? 다섯 세겠습니다. 5, 4, 3, 2, 1. 5, 4, 4, 3, 2, 1. 5, 4, 4, 1. 야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때.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빨리 주셔야 돼요. 자 김종국 씨가 뽑을 뽑을 추첨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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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 저게 문정일 씨 안 떨어지지 않았. 확인 안 됐잖아요. 만약에 지금 틀려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4번이 있으면 그걸 맞추시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문정일 씨가 4번이면 나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. 우리 얘기 좀 그만해. 형 4번이에요? 얘기 그만하시고 5초 드립니다. 5, 4, 3, 2, 1. 4번 문정일. 4번 문정일. 위멈씨. 위멈씨! 음위씨입니다. 공헌세위라. 공헌세위라. 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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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실패도 제일 없었는데요. 현주 형 한 번도 치고 있겠죠. 우승은 그래서 손이 안 줬습니다. 용서가. 용서가 아버님이 우승하셨다. 선물이. 이 형님 자기 번호 좀 올랐는데. 오우오오오. 오!